저는 5월 10일 날 입사했습니다. 그런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공복혈당이 200에서 300까지 오르내리는데 제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어도 꼼짝을 안 했어요 그 혈당이 그래서 이 혈당이 이렇게 높으면 합병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 마음은 아주 바빴죠.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. 듣고서 빨리 내가 갈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빠르게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백 투 에덴으로 가야 되겠다 좀 보내줄래 했더니 어머니 빨리 가세요. 저번에도 어머니가 갔을 적에 한 달 더 계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래가 나오셨잖아요 하면서 빨리 가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5월 10일 날 왔습니다. 와가지고 박사님의 강의도 열심히 듣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. 긋기도 열심히 하고 2만보 이상을 긋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처음에 뒷날부터 혈당이 떨어지더라고요. 떨어졌는데 진짜 혈당이 쑥쑥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사람 인체가 참 신기하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진짜로 저혈당이 자꾸 쭉쭉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당뇨가 35년 됐는데 인슐린 펌프를 단지는 1년이 되었고 그런데 그 인슐린 펌프는 이곳에 와서 4일 만에 뺐습니다. 너무 저혈당이 자꾸 와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혈당이 와서 그 인슐린 펌프를 뗐는데도 계속 저혈당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수시로 재고 그렇게 하고 또 저혈당이 오므로서 내가 포도주스를 혈당 올라가라고 그걸 먹었는데 혈당이 그때는 또 팍 올라가 버리더라고요. 올라가 가지고 그 이후로 또 며칠 올라가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. 그런데 그럭저럭 그걸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이걸 가지고 한 한 달 정도 갔어요. 한 달 정도 갔는데 내가 1개월 더 있을 거라고 다시 예약을 했는데 그 일주일 만에 한 달 일주일 만에 당뇨가 조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하다. 제가 만약에 한 달만 하고 갔으면 이렇게 조절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갔을 것 아니냐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지금 그리고 디톡은 한 오는 날 오는 뒷날 시작했는데 3주를 했습니다. 3주를 하고 그다음에 한 5일을 또 보식하고 또 한 5일을 또 디톡하고 또 4일 또 5일 5일 보식 했는가 봐요. 5일 보식을 하고 4일 또 디톡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 좀 많이 놓을 때도 있고 내가 좀 식사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조심 오늘 낮에는 또 조금 적게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140 뭐 150 뭐 이렇게만 해도 나는 그것으로 써도 나는 대만족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200이고 300이 돼도 조절이 안 됐으니까 나로서는 이금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. 여기 있으면서 지금. 그래서 나는 아 성공했다.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집으로 가려고 이제 월요일날 가 앞으로 이제 가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이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걷는 것도 열심히 걷고 그렇게 해야죠. 아 100번씩 씹는 것도 그것 당연히 해야죠.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. 지금 저는. 넷. 근데 같이 기억이 안 돼요. 한번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다니엘으로 또 하나님 보험이 piel이 나요. documents 열심히 할게요. 여기가 더 좋은 건가요. 깊은aki.